야 오비키 오 박세인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전시회장 간다 전시회장? 우와 좋겠다 나의 미술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엄마가 시간 냈지 요즘 도통 나가질 못했는데 나가서 너무 좋아 너 자랑하려고 왔지? 당연하지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아주 신나게 놀거야 뭐 입고 가지? 예쁜 옷 입어야지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한데 엄만 바쁘다고 안 가주는데 난 이제 출발한대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보내라 뭐야 박세인 괜히 자랑만 하고 가고 진짜 나 패션 안녕하세요 어? 남배 현장? 야 오버키 뭐하냐? 왜 힝이야?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박세인이 와가지고 자기는 엄마랑 같이 전시회장 가서 놀 건데 나는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있으라고 그러면서 놀리고 갔어 전시회장? 어 예쁜 옷 입고 전시회장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올 거래 그래서? 부러워? 어 부러워 가자 우리도 데이트 가자 갤러리룸 데, 데, 데이트? 지금 가자고? 어 어디로? 이프랜드에서 DC 갤러리가 열려 여기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지요 DC 코믹스 갤러리룸? 이프랜드에서? 저스티스 리그 캐릭터 코스튬 입고 거기서 예쁘게 사진 찍고 놀면 되지요 가자 들어가보자 오 들어가볼까? 거기서 DC 저스티스 리그 코스튬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 오 옷장으로 들어갈까? 상의 티셔츠 그림을 누르면 어? 여깄다 DC 슈퍼맨 후드다 너무 멋지다 슈퍼맨 로고가 딱 저런 후드 있으면 실제로 입어보고 싶다 맞아 다음은 배트맨 오 그레이 후드 고급지다 너무 좋아 다음은 원더우먼 빨강 오 이거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? 원더우먼 같지? 내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지 않아? 오 다른 것도 이거 봐 치 대답을 피하네 다음은 다른거 플래시 세상에서 제일 빠름 다음은 아쿠아맨 오 노랑이 이것도 너무 좋아 아쿠아맨 후드도 입으니까 또 다르네 나의 최종 선택은 원더우먼 원더우먼 로고에 빨강이 좋지요 좋지요 모자도 써봐 얼굴 모양 누른 다음 저스티스 리그 캔모자 짜잔 음 이거는 양갈래로 땋은 머리 양갈래? 오 귀엽네 우와 저스티스 리그 로고들이 있는 모자 정말 예쁘다 그거 옆에 꽃도 똑같이 모자이지? 응 모자는 같은데 양갈래로 땋은 머리 이걸로 한다 그래 옷 다 입었네 이제 갤러리 가서 전시사진보고 사진 찍으면 되겠다 그럼 되지요 이리로 들어가면 플래시 전기로 윙 하네 윙 야야 거기 서봐 플래시랑 사진 찍어줄게 응 손하트 하나 둘 셋 좋아 플래시랑 같이 찍으니까 진짜 멋있게 나왔다 잘 나왔어 다른 곳도 가볼까? 우와 여긴 어디냐 어 배트맨이다 배트맨 슈퍼맨 아쿠아맨 우와 엄청 세다 슈퍼맨 많이 환하신 듯 오 원더우먼 봐봐 너무 멋져 언니 사랑해요 여심 저격 남심도 저격이야 자 소박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하이 오 배트맨이 빨간색 박쥐들을 몰고 온다 세다 또 다른 데로 가보면 오 슈퍼맨 왜 이렇게 멋들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긴 하네 진짜 나 여기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라 그래 하나 둘 셋 엄지 착 찰칵 잘 나왔어? 어 배트맨이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 멋있어 슈퍼맨 도심 속에서 총알 맞으면서 달려가는 거 너무 역동적이야 남자가 봐도 멋있다 나 여기서 찍어줘 어 그래 하나 둘 셋 찰칵 어 컬러 너무 좋아 만화책 같은 느낌 너무 좋다 야 너무 재밌는 갤러리장이다 자 거기 서 봐 하나 둘 셋 잘까 키키키 키키키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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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비 키 재밌었지? 실제로 가는 전시회장 안 부럽지? 전혀 안 부러움 여기 DC 코믹스 갤러리룸에서 저스티스 리그 코스튬을 입고 인증샷 촬영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1월 4일까지 했었다네 진짜? 아쉽다. 나도 참여할걸. 그러게. 근데 이벤트가 끝났어도 이 프렌드에서 DC 코믹스 갤러리룸과 저스티스 리그 코스튬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맨날 들어와서 놀자. 좋아! 좋아! 오늘도 신나게 DC 코믹스 갤러리룸에서 저스티스 리그 코스튬 입고 놀기 대성공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